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훈남DK입니다 뭐라고? 1, 2개월 전에 웹스토어에서 어플을 출시했고 그때 당시에 안드로이드 출시를 못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출시가 됐죠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예요? 왕을 찾아 호텔 어플을 공유해주시는 공유왕 게시물을 잘 써주시는 게시물왕 해서 상세 내용은 저희 똑백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왕에 선정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3만원씩 3만원이면 물고기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3만원씩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한 10분이 메달 받으실 수 있겠는데 10분 정도 그래서 이런 왕을 찾아라 지금 진행되는 다른 이벤트와 별개로 진행되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업체들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타이어 오션프리, 네이처팜 아쿠아 라이프, 아쿠아 PMO, SG상사, 펄아쿠아, 그 다음에 골드헨즈 이벤트 내용은 상세하게 저희 어플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생활 관련 질문이 있으신 초보분들 계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직접 댓글 달게요 서로 거기 안에서 또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루티비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